오늘은 여성이 직접 말하는 여적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돈 많고 자상한 남성과 결혼하여 매일 행복한 여성이 있습니다. 이 여성은 남자 잘 만나서 인생에 없던 비즈니스트하고 호주 다녀오고 일본 다녀오고 필리핀 다녀오고 지금은 또 태국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여성을 향해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이상한 dm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. 본인이 봤을 때 여자의 적은 여자야라고 말하며 결혼하고 행복해 보이는 여자를 향해 너는 불행해야 돼 너는 행복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한국 여자가 보낸 dm을 공개합니다. 나만 예뻐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죠 남자친구 조심하세요 다 믿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꼭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래요 라는 dm을 보내는 한국 여성 언니 조심하세요 돈 많은 남자는 거짓말을 잘하고 여자를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조심하고 의심하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자의 촉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며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여성들이 있습니다. 전형적으로 남의 행복을 축하해줄 줄 모르는 여성들의 여적여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. 놀라운 사실은 실제 현실에서 친한 친구끼리도 결혼을 잘하면 여자들 사이에서는 질투를 오지게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결혼할 때 남친 조건으로 질투를 많이 해 라는 글을 여성시대에 올린 여성이 있습니다. 내 지읍 같은 인생 설거지에 시킬 퐁퐁남 생겨서 친한 친구에게 말했는데 너무 과하게 열폭하는 게 보인다. 부모님 대찬성 하시고 너무 좋아하는데 친구가 질투하는 게 이해한가 라는 이 여성의 여적여 썰을 보시죠. 여성시대 하는 한녀들은 표독스럽게 인간이라면 원래 결혼할 때 질투한다. 결혼이 아니어도 조금 잘난 남친 생기면 열폭하는 친구가 많다. 내 친구도 열폭한다 여자들은 원래 질투를 많이 한다.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들이 하는 질투에 대해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남성분들께 물어보죠. X랄 친구가 나이 어리고 가정적이고 김치녀가 아닌 여성을 소개시켜준답시고 데리고 나왔습니다. 그 앞에서 혹시 어리고 예쁜데 가정적이고 김치녀가 아닌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친구에게 카톡 보낼 겁니까? 남성들은 이런 경우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왜 여성들에게만 유독 많이 일어날까요? 주변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면 싱숭생숭해지는 거 원래 그래. 뭔가 짜증나고 마음이 답답해라고 말하는 이 한녀.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이유없이 짜증내고 답답해하는 이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죠. 친구들이 다 너무 잘나서 자꾸 질투나고 괴롭다는 한국 여자. 결혼하는 친구 슬슬 생겨서 결혼식 가면 멋지게 성공한 동창들 보면서 자괴감 든다는 한국 여성. 결혼해서 잘 사는 친구들 보니까 현타 온다는 여성. 하나같이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해서 명품 입고 놀러 다니는 거 보면 현타 온다는 이 여자. 30대 중반까지 집 하나 없어서 우울증에 언제 죽을지 날 때 새고 있고. 20대까지만 해도 좋다고 만나자는 남자 많아서 이리저리 대주고 다녔지만 30 넘어가니 소개팅에서 애프터가 안 들어온다. 나는 불행한데 내 친구들은 행복한 거 현타 온다는 한국 여자.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례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지만 동영상 길이 문제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죠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기묘할 정도로 남들의 행복한 결혼에 질투하는 한국 여성들. 그리고 그녀들이 질투하는 이유는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나는 너무 불행한데 내 친구들은 행복해서 현타 온다라는 이기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. 남성들은 잘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잘나가야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우지만 여성들은 잘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도 나처럼 불행해져야 해라는 의지를 불태우죠. 이 세상에 성공한 남성은 많은데 성공한 여성은 적은 이유가 바로 이런 질투심에 발현해 있습니다. 곰곰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성들. 당신이 불행하다고 남들도 불행해져야 하는 게 맞는 건지. 당신이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남들도 못생기고 뚱뚱해지라고 탈코아난 여성을 흉자로 깎아내리는 본인들을 돌아보시길 바랄 뿐이죠.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맥 한잔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제가 라이브할 때 들어오시면 여자들 질투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답니다.